안녕! 나야 나야! 오늘도 나라의 날방이 오늘도 시작했어!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계속 비가 오다가 또 비가 그쳤다가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반복하고 있는데! 반복하고 있는데 어디서 비를 맞지 않고 방송을 보고 있는지 궁금해! 네! 안녕하세요! 현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도 나하! 나하! 이탄금지님 나하! 네! 오늘도 날터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해! 그래서 오늘 날터뷰의 주인공은 늘 그랬지만 어! 나중에 팬아트 그려드릴까요? 완전 좋아요! 네! 어! 나라야 밥 먹었어? 응! 밥 먹었어! 그래서 오늘은 카레라이스를 먹었는데 좀 매워서 카레를 안 먹고 밥만 먹었어! 하이하이 코터님님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하이하이! 그래서 오늘 날터뷰의 주인공을 한번 다들 맞춰보면 어떨까 해! 오늘 날터뷰의 주인공은 일단 힌트는 나라가 무척! 무척 좋아하는 인물이야! 응! 큐리! 킹과 드너로 충무국 락큐님 큐리! 음 큐리도 좋아하지만 일단 땡! 다 좋아하잖아 나라는! 그렇지! 조랑쿠님 오늘 너무 빡세했어요! 오늘 구현상 20kg짜리 40호대 다 옮겼어요! 헉! 어떤 일을 하고 계신거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오 굉장히 힘드셨겠네요! 날방 보면서 기운을 쑥쑥 나게 기운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나 알아요! 나 어제 1차 저쪽 맞았어! 어! 몸은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푹 쉬면서 날방을 보면 되겠죠? 이 차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서 이 차가 좀 더 이 차가 좀 더 아프기는 하지만 그래도 더 건강해지려고 만든거니까 화이팅! 팔만 아팠으니까! 네! 좋아요! 아! 저는 비노랑 입욕제 만드는 작업을 헉! 멋있다! 와! 입욕제! 이런 날 입욕제 풀고 들어가 있으면 정말 너무 좋겠네! 어! 진짜 멋진 일들을 하고 계시는군요! 오호! 야 나라님 예뻐요! 고사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아! 그거 혹시 무척 좋아한다니까 이기역시옷이가 생각나는데 아! 근접하셨어요! 근접했어! 완전 근접했어! 안녕하세요! 나라님 지희1024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남으면 보내드릴게요! 와! 감사합니다! 완전 좋아요! 오! 중학생 친구도 보고 있고 예! 친구! 친구! 어쨌든! 그래서 오늘! 아! 그분이네! 그렇지! 오늘의 게스트는 바로! 그분! That's right! 그래서 오늘의 나이트 업뷰 주인공은 이미 뭐 다들 알고 있겠지만 샤이닝스타일 댄싱 머신! 춤신 추방! 유명한 키 큰 누군가를 생각나게 한다는 그분! 자자자잔! 잭기춘 선생님! 와! 잭기춘 선생님! 잭기춘 선생님! 잭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하하하 짜자자잔! 여러분 안녕! 모든 학생들이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원어비 선생님! 잭기춘입니다! 오! 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이구나! 요즘 나라의 라이브 활동 잘 챙겨보고 있어요! 오! 쌤! 제 방송 보세요! 당연하지! 선생님은 샤이닝스타일 스크들의 모든 제자들의 일상을 다 살펴보고 있단다! 와! 선생님! 대본이 안 내려갔어! 힘들어 보이세요! 그러기 말이야! 역시 잭기춘쇼! 오! 저희 하모니들이에요! 인사해요! 오! 하모니들이구나! 방송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보니 신기한걸! 하모니들 안녕! 미광수다! 미광수 아닙니다! 잭기춘입니다! 오! 잭기춘세! 하하하하!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래서 실수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도록 나라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대키춘쌤 인터뷰를 해볼게! 오! 드디어 나오셨네요! 그러니까! 제자들 모니터링 말고 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고객님! 지금도 아직 샤이닝스타 스쿨에서 새로운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지! 오! 지금은 방학이지만 말이야! 아! 계약 안 했어요? 음... 9월 중순까지는 아직 계약을 안 하고 있어! 9월 중순에는 아직 계약을 안 하고 있어! O! 구애스! 사랑이세요 사람들이 길을 가면 항상 물어보곤 해요 뭘 물어보나요? 누구랑 많이 닮았다 그래서 혹시 아는 사람인지 지인인지 누군가는 모기를 찾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쿨하지 않는답니다 쿨하지 않는답니다 그것도 다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파리야 네 파리 아 그렇군요 후배들을 계속 가르치고 계신 거군요 선생님 그치 샤이닝스타 스쿨도 많이 변했어요 지금은 필기 수업은 비대면으로 하고 실기 수업은 대면으로 하고 있죠 하지만 실기 수업도 반인원을 쪼개서 적은 인원으로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되게 많이 바뀌었나 봐요 커리큘럼이나 이런 게 그치 아 그렇군요 샤이닝스타 스쿨도 바뀌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치만 학생들이 다 같이 웃거나 떠드는 활기찬 상황은 없다 보니 그게 너무 아쉽단다 아 그렇군요 다 같이 보는 그 맛이 있는데 그쵸 저녁은 드셨나요 선생님이라고 저녁은 오랜만에 카레를 먹었습니다 아 그쵸 같이 먹었잖아요 아까 아 선생님은 앞 상황을 모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군요 인터뷰 프로니까 아 그렇군요 제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이게 아직도 갈 기니 멀만 아 그렇군요 죄송해요 선생님이 아 너무 재밌네요 오늘 채팅창이 너무 활발하네요 와 아 어쨌든 다 같이 모여서 보는 그 맛이 있었는데 진짜 재밌었는데 뭔가 재키춘 선생님이 막 뻘짓하면 셜리 선생님이 저지하고 그걸 실시간으로 못 보다니 야 너무 아쉽네요 그치 나라도 너무너무 아쉽지 그래 그런데 나라야 뻘짓이라니 아주 큰 웃음을 주는 그런 멋진 짓이었어요 어쨌든 셜리쌤하고는 여전하신가요? 음 여전하다는 게 뭘까나 음 늘 그렇듯 좋은 직장 동료로 잘 지내고 있지 아 예전에 쌤이 셜리쌤한테 고백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 없던 일이 된 거예요? 나라양 아픈 각오든 들추지 말자요 네 그럼 빠르게 다음 질문 재키춘 선생님에게 나라란? 음 나의 아주 사랑스러운 제자지 에프학점만 봤던 때가 있었던데 말이야 언제 이렇게 건강해서 혼자 방송까지 꾸려가고 정말 나의 자랑스러운 제자면 제가 많이 성장하긴 했고요 쌤 수업도 정말 많이 도움됐었는데 그렇지 날 춤 수업은 유일무이한 최고의 수업이지 재키춘 선생님에게 셜리쌤이란? 퀘스트 워킹 회사님이 3천원 정광씨 3천원 캐시 3천원 캐시 이광수 성대모사를 걸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수 성대모사라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음 코토님이 리터로 말해 감사합니다 껑 냥 처음 보러가 오랜프 아 생방송은 이런 맛이 있구나 이광수 노래가 있잖아요 노래 노래 혹시 아세요? 선생님? 그거라도 하시면 어떨까요? 그건 약간 멀리서 해야돼 수락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직 하진 않았는데 그냥 아 한거죠? 한 곡이 아니고 그쵸? 노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냥 부르면 어 뭔가 저작권에 걸릴 수가 있으니 어 그쵸 비슷하게 동작만 따라하고 노래도 조금만 어 선생님이 어레인지를 해보겠습니다 네 엄청 커다란 모기간에 발을 물었어 간지러웠어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발을 긁었어 그래서 긁었어 이렇게 하면 되나요? 어 아 눈물 날 것 같아요 오늘 노래도 난 것 같아요 키내사님 성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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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감사합니다 삶은게 돈으로 될 때도 있어요 성공 예 와 선생님 돈 벌어주셨네요 선생님이 이 정도 합니다 아 맞아요 아 어디까지 했죠 저희 아 쌤 수업 어쨌든 뚫을 때가 정말 그립네요 프로는 다르네요 와 역시 역시 프로는 다르죠 응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 방금 짤막하게 본 춤은 너무 너무 뭐랄까 아쉬움이 남으니까요 오늘 본격적으로 댄스를 댄스를 해볼 거예요 응 준비했어요 나라가 뭘 준비한거지? 바로바로 재키춘 선생님과 함께하는 저스트 댄스 와 날 위해 이런 무대를 준비해 주다니 정말 정말 고맙구나 그거 동작 따라하면서 춤추는 게임이지? 맞아요 빨리 준비해요 항원이들 우리 잠깐 준비하고 올게 잠깐만 엄마 네 엄마 네 엄마 아멘